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우리 연습 일찍 끝났는데 어디로 놀러 갈까요? 데뷔전 마지막 일터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놀라봅시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요? 한강? 한강? 가자! 둘, 셋! 와~~ 한강 못 가겠습니다. 저희가 맞춰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왔는데, 여기 보시면 시장을 하고 있어요. 아, 시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팀을 세 팀으로 나눠서 먹고 싶은 거 사러 갈 거예요. 팀을 나눠 볼까요? 두, 셋, 팍! 두, 셋, 팍! 두, 셋, 팍! 세 명 that you're at! 그러면 다 Perfect. 마지막으로 가면? 좀, 또, 뭐, 네! 어? 오우! 오케이! 두꼬기 빨리! 도루! 저희 음식 사러 갑시다. 네! 가자! 레츠 고! 진짜! 한강에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한강라면, 리오 안 먹어봤더래요. 한강라면. 한강라면? 한강라면 진짜 맛있고, 저희 드시고 계시니 맛있겠네요. 진짜 한강라면 먹은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 한강라면 맛있고, 또 닭꼬치. 와 근데 오늘 사람 진짜 많나요. 어떡하지? 닭꼬치 맛있고, 리오 뭐 먹고 싶어? 저는 사실 닭꼬야키 먹고 싶어요. 닭꼬야키도 팔걸? 형 옥수수가 형 얼굴보다 엄청 큰데요? 우와, 맛있게? 대왕옥수수입니다. 한강은 가져가야겠다. 맛있겠다. 아, 먹겠습니다. 하나에 서천원이요. 맛있겠죠? 이거 기다리기 너무 어렵네. 수다. 진짜 맛있다 햇꽈치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 뭐해? 야! 네, 맛있어. 이거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치킨. 띠오, 원이? 띠용, 원이? 아, 나 원이. 담동님, 원이? 이것보다. 맛있겠다. 렛츠고 오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겠다 다쿠야기 먹어야지 다쿠야기 잠깐만 몇 개 몇 원짜리맛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음료수 사러 가고 있어요 오 마이 갓 가라파 이걸 마시고 가라파 어디 가라파 인도네시아 가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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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라파 와 맛있어 맛있어 1분씩 조금씩 맛있어 다가오는 과정 다가오는 과정 다가오는 과정 닭꼬치야 형은 먹어도 끌려 닭꼬치 먹자 범수가 일단 닭꼬치 먹고와 아니야 같이 먹는 거 사는 거야 맞아요 형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너 뭐 따로 보지 가자 가자 원현식! 원현식! 김범수! 해오리 감자 하나 어때? 좋아요 아니 우리 잘 맞아 떡국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 잘 맞아 떡국팀 해오리 감자 치즈맛 하나만 능숙하게 주문을 하는 맏형의 모습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범수 그리고 나 왜요? 16,000원이니까 이거 하나 한 덩이 주세요 그러니까 옳지 너무 맛있다 원래 회오리 감자 이렇게 돌리면서 야! 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먼저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강에 왔으니까 라면 딱 두 개만 끓여보자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저희 나구리 너구리랑 사냥라면 두 개 해주세요 너구리랑 어구르 고마워요 사장님! 그리고 하나씩 계란 넣어주세요 네 얘들아 안녕 재밌어 보인다 우리 지금 맛있게 먹어있어요 네 우리 지금 맛있게 먹어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여기 있어요 네 움직여 빨려가지고 안녕 열심히 연습하자 여러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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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logistics 9명 중에 다 썩니다 9명 중에 다 썩니다 9명 중에 다 썩니다 감사합니다.